엠카 엠카가 픽! 팬들도 픽! 먼슬리 엠카 픽! 어? 공 좀 던져줄래? 어? 너 1학년이지? 우리 운동부 들어올래? 지금 들어오면 5월 엠카 픽 알려줄게 어때? 일단 준비운동은 필수야! 한 소절만 들어도 그 조명, 온도, 습도 전부 떠오르는 드라마 OST로 워밍업! 해보자! 홍해희 씨 난 요즘 온 우주가 우리 둘만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암만 생각해도 제로주가 객개비가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몰입할 준비 됐지? 그대는 선물입니다 5월의 엠카 픽 송! 드라마와 현실 세계 모두 올킬! 이클립스의 쏘나기! 나의 최애를 지키기 위해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 글로벌 OTT 플랫폼 130개국 1위부터 팝업스토어 오픈런까지 선친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어 많이 좋아해 그 중에서도 극중 밴드 이클립스의 데뷔곡이자 드라마 OST 쏘나기가 대인기! 특히 이 노래는 선제 역의 배우 변우석이 직접 부르고 이클립스 이름으로 발매되면서 드라마와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렸어 덕분에 선친자들은 이클립스의 실존 선제의 실존 엠카 나와줘! 라면서 과몰입에 불을 집했지 그 열기로 음원차트 TOP5까지 진입!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알아? 비 오는 거 근데 5월 가요계에는 설렘 가득한 소나기가 내렸지 신드롬 먹고 튀어! 과몰입 유발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가 5월의 엠카 빅송! 이클립스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올해 엠카 빅스테이지를 픽! 픽! 픽하는 소리지 하... 어때? 네가 골라줄래? 가즈oga 이클립스의 소나기 mandav 오랜 컷픽 스테이지는 에스파의 슈퍼노바 에스파의 슈퍼노바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힘드네요 화이팅 2 2 2 3 round 3 3 5 너넨 어이없어 뭐야 좀 어렵게 짰는데 두꺼운 futuristic 막акIT 내가 수 сн 44경儀 컴닝 페이커예요 Main 사건은 다가와? 저희 bis zum 화이팅 진짜 감동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이어진 걸 파워!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5월의 엠커픽 스테이지야! 오! 안녕? 어때? 가입하길 잘했지? 그럼 기념으로 단체사진 한 장 찍자! 엠커픽!